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주말 동안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대신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 충남 부여와 경북 의성에는 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울이 34도, 춘천은 35도 보이겠고요. 청주와 전주도 33도가 예상됩니다. 습도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어서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호남 지역은 60mm 이상 비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